센스 없어 얼른 벚꽃 사와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니까 박수! 야 인마 박수! 아니 쟤 어쩌냐 아 큰일이네 그만 좀 해 아 저게 팀이 시켜주는 지 그럼요 소주기만 갔다가 또 찾았다며 갑자기 깨끗이 퍼지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번호 좋네 이번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이게 번호가 좋네 이건 내꺼 요거는 성범이꺼 요거는 제철이꺼 평소 소심하고 의심하러 수홍 순간 멈칫하는데 아니지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찍어놓자 그놈들 내 친구지만 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저런건 진짜 마늘을 대비해 사진까지 찍어놓은데 안 믿는거? 네 철저한거? 사람 못 믿는거? 또다시 영놈에게 들키고만 성범 내가 한 번만 더 도박하면 이혼이라고 했어 안했어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어쩜 저렇게 종교 같을까요? 도박이라니 이 사람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복권 럭키복권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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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만 했다 아주 가정 말아먹겠다 어? 내가 복권 당첨만 돼봐 당신 호강시켜준다니까 당신이 뭐 복권 당첨이 되면 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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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한다 연예인 당신은 성격때문에 연예인 안되지 더이상 참을 썼었던 영민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는대 당신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어 우린 이혼할때까지 별거야 아이고 이러지마 자기야 왜왜왜왜 별거야 영림과의 약속을 어긴 대파로 성범은 홀로 남겨졌다 그렇게 영림과 별과에 들어간 어느 날 아 장사는 안되고 영림이는 이혼하자고 난리고 하여튼 요거요 요거하면서 속세에 심란함을 좀 떨쳐내야 되는데 내가 아 맞다 로키 복권 오늘 이거로 확인해야 되겠다 친구들과 판돈으로 구입한 복권을 확인하려는 상관 첫 번호부터 심상참은 기운 확인하는 번호마다 척척 들어맞고 오 마이 갓 다섯 번째 숫자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마지막 숫자까지 과연 내 편일까 제대로 성범에게 꽂힌 한방 만년 구질구질 인생 강성범 월드타 싸이 못지 않은 대박 인생 역전이 실현됐다 이런 일이 있네요 컴만 근데 이거를 친구놈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성범아 그건 니 복권이야 애들이 번호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나눠 너 바보냐 니가 갖는 게 맞아 60억이다 성범아 너 친구들이랑 약속했잖아 친구들 속일 거야 아니 머리띠한다고 성범한테 성범이 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결심했어 그래도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 녀석들인데 이해해야 허건지 당첨 사실이 탄로날까 조심조심 성범씨 그게 오히려 더 티나요 며칠 후 당첨금을 찾은 성범 성장을 펼치자 기분까지 쭉쭉 펴줬다 여기 찌랑 지렁이 똑같은 주세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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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terce Please 그래서